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드왔다.. 입Б gesam 니놈의 주질리 소록도 여기까지다. 니놈 팬티는 정기구현의 증고로 남을 것이야. 류... 들어가서 자. 무슨 일 있으면 깨울테니까 들어가서 좀 더 자 아무런.. 아직 GR Standards 못찾았어.. 그럼 오늘 아침밥은 뭐야? 샐러드 같은 것이던데? 요좀 자꾸 밥경철만 주네.. 지저라 이 공예운 ㄴ.. 팬티 내information! 로 Enlight sonra serves 아니 진짜 이거 한 마디 해야돼 카이가 괜히 짬밥 먹었다. 지랥 던دي 아니라니까 혼자 밥을 다 하잖아. 맛이 없을 수도 있지. 간이 안 맞는 수준이 아니라 간이 없다니까? 내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군에 들어온 게 아니야. 짬밥에 진심인 건 알았으니까 좀 참아봐. 방금 무슨 소리여? 애들 빈명 같았어요. 도안! 에스, 자쿠가 왔어. 결국 여길 찾아 내버렸군요. 내 코어 파이터 내놔. 움직이는 데는 지장 없을 겁니다. 무슨 소리야? 부품 몇 개 좀 빼놨습니다. 아니 그걸 왜 뺐는데? 바라서 돈 좀 벌려고 그랬습니다. 이 새끼 시간 벌려고 개소리한 거였네. 먹는 거 엄청 중요해 노아야. 네가 함장이니까 이거 체크해야지. 아니 알았으니까 가서 잠 좀 자. 씨발 여기까지 왔어. 인간적으로 고기는 하루에 한 개는 나왔으면 좋겠어. 그건 무리야. 조금 떨어진 곳에서 폭발이 있었습니다. 규모는 폭격으로 인한 폭발 같습니다. 류는 코어 파이트로 먼저 나가서 확인해봐. 빨리 안 달리면 뒤집니다. 어디야? 에스, 씨발 어쩐지 못 찾겠더라. 어? 도안, 너를 체포하겠다. 여기 자쿠가 왜 있어? 사령한 너를 본국으로. 세이허! 뭐야? 하우와츠! 암으로 차였어! 바로 건담으로 나갈 수 있게 준비! 어라이, 어라이, 어라이! 생일코 파이트라! 아, 그만 좀 해요 좀. 박채는 기합이라고. 기계가 알아서 해주는데 뭔 기합이에요? 넌 낙말을 모른다 진짜. 바로 나갈게요! 아이씨. 아, 존나 거슬리네. 일단 날파리 컷! 피웅! 안녕, 10세야? 어? 어? 너희 새끼 빔샤벨로 갈아서 패티를 만들... 너 또 맞대? 에? 왜 그러는데요? 그래도 부품 가져간 것도 있으니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니, 그건 돌려줘요. 와, 맞다이다! 죽어라! 우리는 피를 먹길 원한다! 여기 뭐야, 암으로? 자쿠 콜루 세용이야? 그냥 즐기세요. 상대방 턱 밑 어깨 사선을 보면 어느 방향으로 공격이 날아오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. 간다, 도완! 자쿠키! 세용! 바로 지금! 죽어! 뒤졌어! 오라! 정직하게 공격하며 상대도 예상하기 때문에 항상 빈틈 만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일단 근거리를 만들겠습니다. 네, 악점을 보이면 상대가 거기만 공격하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다는 포크 페이스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백! 구걸아, 도완! 이 새끼는 오늘 죽인다는 마음을 담아! 일격필살! 도완! 시무기! 으아! 으스! 고 투 헬! 고 투 헬! 역시 사범님이십니다! 도파민 개 짤었어요! 이제 늙어서 그만 싸우고 싶습니다. 그럼 이제 안 싸우면 되죠. 예? 싸우지 않고 섬에 살게 해드릴게요. 아니, 그냥 겸손 한번 떨어본 겁니다. 기다려봐요. 에잉... 에잉? 자쿠가 없으면 싸울 일도 없지. 아이차! 저, 저 미친놈 아니야 저거! 야, 이 개새끼야! 그거 없으면 우리 뭐 먹고 사냐? 얘들아 가만히 있어라. 우리 도장 간판인데 어떻게 참습니까? 저게 얼마짜린데요? 얘들아 생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지? 분위기 파악이요! 빠른 태세 전환이요! 우리 눈앞에 있는 건 연방군 전함이란다. 지원 개새끼! 지원 개새끼! 야, 좋은 일하니까 보람차다. 저 새끼 말 안 통할 때부터 알아봤다.